KT 스퀘어를 찾아주신 미디어 기자로 꼭 대결해 주신 것 같아요. KT 스퀘어를 찾아주신 미디어 기자로 꼭 대결해 주신 것 같아요. 올림픽 대표팀의 18명의 태우전사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목격을 위해 출전하는 18명의 태우전사가 발표되었습니다. KT 스퀘어를 찾아주신 미디어의 태우전사가 발표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학원입니다. 사실 각 부단의 도움 없이는 전예선수들이 이러한 선수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냐 생각하고요. 우리 자리의 취향 포지션, 특히 중앙춤이라든지 우리 올림픽 팀 최종의 18인을 풀고 갈 선수는 주장은 아마 정태욱 선수가 될 것입니다. 축사표라고 보면 되겠지만 사고 한번 치다. 사고 한번 충분히 칠 수 있다. 여러분들은 사고칠 준비가 돼 있다. 그래서 사실은 사고 한번 치고 싶습니다.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